자, 이 시간에는 골반골 골절의 특징하고 손의 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반골 해부학을 보면 이렇게 여러 뼈가 합해져서 골반골을 이뤄요. 이 뼈도 있고, 여기 뼈도 있고, 청골, 이 밑에 이 뼈도 있고, 여기는 이제 척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장관절, 청골과 장골이 만났다 해서 천장관절. 우리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도 많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관절이라고 그러죠. 반부동관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관절에 속해요. 뼈와 뼈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절은 관절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관절. 하지만 이 치골결합, 여기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도 약간은 움직여요. 그래서 반부동관절로 쳐주죠. 이 치골결합. 그래서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 여기가 이제 자궁이 이렇게 아기가 들어서서 만삭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이 자궁문이 열리면서 이 치골결합도 약간의, 1cm? 그 정도의 움직임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닫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40세 이상이 된다 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골화돼가지고 사실은 흔적만 있지, 열어지지는 않으니까 대개 노산 이런 분들은 아기 태아 위치나 이런 게 괜찮아도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장골릉,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다리 길이 측정할 때 장골릉, 그 다음에 좌골,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좌골이고 여기 있는 부분이 치골이 돼요. 이게 치골, 좌골. 우리가 좌골을 앉았을 때 여기 엉덩이뼈 만져지는 부분이 좌골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만져지는 부분이 치골이고 그래서 이제 되게 크게 장골, 좌골, 치골 이렇게 해서 골반뼈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척추, 경추, 흉추, 요추 다음에 천추, 미추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천골은 나중에 천추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로 골화돼 버리죠. 미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관절, 요거가 천골, 이쪽이 미골 이렇게 해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이제 골반골이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관골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퇴골의 골두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골구에 연결해지기 때문에 여기 골절까지도 같이 지금 봐서 설명을 할까 해요. 그래서 그 골반뼈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그거를 떼서 이거는 이제 본 건데요. 장골, 장골에 와 하면 좀 들어간, 포싹 들어가는 거 포사, 영어로 포사 이렇게 하죠. 여기가 이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후, 후장골, 위쪽에 뒤편 장골극. 상, 후, 장골극. 이쪽은 능은 이제 평평하게 능선처럼 되어 있다 해서 장골릉. 이 위가 이렇게 솟아난 부분이 장골익. 이건 뭐 날개처럼 되어 있다 해서 장골익. 그 다음에 이제 광골구가 이렇게 있는데 좌골하고 그 다음에 치골, 그 다음에 장골이 합해져서 이 광골구를 이뤄요. 이렇게 세 개가 합해져서. 이 밑에는 이제 치골이고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좌골이 되겠어요. 근데 이 예전 상해급수 보면은 이 광골구 여기가 골절이 되면 1급이었어요. 그 정도로 좀 돈이 많이 드는 상병에 속했었죠. 비구골절 그러니까 대태골두골절 및 비구골절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대태골이 연결해 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색깔 보면은 장골의 일부분, 좌골의 일부분, 분홍색의 치골의 일부분이 모아져서 처음에는 이게 관절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골화돼서 하나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얇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차 앉아 있는데 앞에서 차가 확 밀어들었다 하면은 이 골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손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폐쇄구멍. 이쪽이 이제 아까 치골 결합으로 해서 가운데로 모아지면은 폐쇄구멍이 하나를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뼈의 이름은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큰 뼈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혀놔야지. 우리가 방사선 같은 거를 지금 이제 학원에서도 MRI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X-ray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를 보려면은 정상적인 인체 해부학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비정상을 어디서 어디가 부러졌다. 어디가 뭐 어긋났다. 이런 걸 아는데 그냥 사진 하나 갖다 놓고 뼈는 하얗게 보여요. 물은 까맣게 보여요.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방사선을 설명하려면은 이 뼈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이 사진만 봐서 어느 부분이 뭐 단열이 됐구나. 어느 부분이 뭐 잘라져 나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거는 골절이다 아니다. 그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뼈 부러지고 장골이나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미세골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방법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부학적인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해부학적인 모든 저기를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물론 찾아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잘 알면은 엑스레이를 볼 때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몸은 거의가 대칭이거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비교해봐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부분 틀린 부분 찾기 해서 이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미루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의 엑스레이 볼 때 이런 해부학 고를 알려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눈에 익혀두는 게 좋겠죠.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